익산 산지 직송 황토 진율미 밤고구마 10kg 50박스 딱 남았습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산물 기획상품 신바람 별이 햇밤고구마 진율미 3kg 5kg 10kg 예약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농산물입니다. 신바람 농산물 별이 햇밤고구마 판매합니다. 이제 전북 익산에서도 별이 햇밤고구마 판매가 출시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 목이 팍팍 맥히는 진률미 품종의 밤고구마입니다. 익산 황토 고구마는 밥맛이 나는 진률미 종으로 씹히는 맛이 포근하며 구워먹거나 삶아먹을 때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이즈 비교입니다. 판매가격 전북 익산 황토 햇밤고구마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 단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